지금 말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아우 말벌 진짜... 말벌들 장난아니에요. 이거 어떡해... 이거 보이시죠? 이걸로 지금 말벌을 잡아야 되는데 말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이게 말벌이에요. 아우... 아 이거 많아도 너무 많은데... reconcile... 이리 보세요. 어.. 이거는 하루에도 수천마리 가 이게 말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벌들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이거 잡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말벌이 일벌에 잡으려고 집중하느라고 사람은 좀 안 쏘는 것 같아요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잡았다 날라가 날라가 너희들은 날라가 와 이건 진짜 무섭네요 무서워 그래서 이 말벌 트랩이 있어요 말벌 액기스를 여기로 넣어가지고 이 말벌들이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말벌들이 안에 들어갖고 못 나와요 무섭네요 이거 영상 찍다가 이거 물리면 잡았다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만 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